물이 잘 내려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물이 잘 안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주변에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있잖아요 가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아 아 아 cu 여기다가 여기 날을 이빨 날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머리카락이 대부분 걸리는데 제가 자꾸 세수하면서 머리카락을 자꾸 제가 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머리카락이 여기 딸려올 수 있도록 진의 발을 만들어줘야 돼요 진의 발 그러니까 머리카락들이 제가 머리를 좀 자르든지 해야지 제 머리카락이 자꾸 걸리나봐요 우리 조카들도 한번씩 오면은 머리카락을 막 넣나봐요 애들이들이 이렇게 진의 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요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요 물이 잘 빠집니다 이렇게 잘 빠지네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